고 박완서 작가 10주기를 맞아 모처럼 서점가가 분주합니다. 작가의 작품 세계와 삶을 재조명하는 책들의 출간이 이어지고 있고 헌정 개정판부터 특별판, 결정판 이렇게 독저들의 시선을 끌만한 수식어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바로 그런 책 가운데 한 권입니다. 고 박완서 작가 다시 읽기, 모래할 만한 진실이라도 라고 하는 책인데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고 박완서 작가의 책입니다. 읽을수록 새롭고 오래될수록 귀한 그녀의 이야기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박완서 작가가 타개하기 몇 년 전입니다. 그 남자 내 집 낭독회 제가 진행을 맡았었는데요. 작가를 직접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15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의 기억을 아직도 또렷하게 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글이 대단하지 않다라는 박완서 작가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서 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그 차분한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네요. 실제로 박완서 작가의 글감이 그렇죠. 우리 주변에 소박하고 대단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이야기들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마치 나와 내 이웃의 삶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 흡인력에 몇 번이고 빨려들어가게 되거든요. 고 박완서 작가 10주기를 맞은 올해 주요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모처럼 작가의 이름이 보입니다. 모래할 만한 진실이라도 이 책은 박완서 작가가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쓴 660여 편의 에세이 가운데 35편의 대표작을 출연한 책이죠. 40살 늦깎기로 등단한 때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야말로 영원한 현역으로 활동해왔던 작가분의 고단하면서도 행복했던 삶을 이 책 한 권으로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작가이고 작품이다 보니까 분명히 어디선가 읽었을 글이긴 합니다만 책을 펼쳐보면 정말 처음 읽는 것처럼 새롭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고리타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인데요. 박완서 작가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독자들은 물론이고 작가의 작품을 처음 경험해보는 젊은 독자들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야기 보따리가 이 한 권의 책에 묶여 있습니다. 모래할 만한 진실이라도 이 책에 실린 에세이 가운데 자식의 배우자를 고르면서 겪었던 그 심상을 아주 솔직하게 써놓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자식의 배우자로 크게는 안 바라고 그저 보통 사람이면 된다고 겸손한 척 욕심이 없는 척 말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큰 욕심을 부렸는지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욕심 안 부린다라는 말처럼 앙큼한 위선은 없다는 것을 작가 본인도 알고 있다라는 그 부끄러운 고백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오만을 마주하게 되죠. 마치 요즘처럼 부끄러움이 사라진 시대를 깨우는 죽비 소리를 들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꺼내놓은 사랑의 입김이라고 하는 에세이에서는 사랑과 평화에 대한 단상이 가득합니다. 다쳐서 아팠을 때 허롯불에 익힌 감자껍질을 벗길 때 이렇게 불어주는 어른들의 입김을 지켜보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익혔던 작가의 어린 시절을 따라서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어느새 따뜻해집니다. 타개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작가의 작품이 독자들의 손길을 끄는 이유가 바로 이런 소박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삶의 지혜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단어를 시줄과 날줄로 엮어서 일상이라는 천을 짜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양이 매우 짜임새 있고 곱습니다. 무심한 듯 편안하게 써내려간 작가의 글을 읽고 나면 마치 엄마가 차려준 든든한 밥 한 끼를 먹은 기분이 됩니다. 담백하면서도 건강한 글맛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게 해주는 문장들 이게 바로 한국 문학의 어머니 박완서 작가의 힘이 아닐까요? 방대하게 펼쳐진 책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당신을 위한 길라잡이 홍순철의 북래비게이션 오늘 목적지는 고 박완서 작가 다시 읽기 모래할 만한 진실이라도 였습니다. 다음 안내까지 직진 잊지 마세요. 저는 북래비게이터 홍순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